안녕하세요. 오늘은 완전고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드디어 우리 사회가 완전고용을 달성했다. 아니면 미국이 경기가 좋아서 완전고용 상태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완전고용이면 실업률이 0일까요? 이 어감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용되었다. 이런 어감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0보다 높아요. 그러면 실업의 종류를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실업도 있지만 딱 세 개만 우린 기억하면 돼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그리고 경기적 실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찰적 실업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데에서 일하고 있는데 더 좋은 직장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일을 관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한 그 탐색하는 기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직장을 찾는 그런 실업을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탐색적 실업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찰적 실업은 어때요? 자기가 그냥 다른 데서 더 좋은 데서 일하려고 관둔 실업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기 정말 일하고 싶어 죽겠는데 일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실업이라고는 종류가 틀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실업이에요. 그죠? 필연적으로 이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적 실업인데 이거는 어떤 산업이 경제나 산업 구조가 변했어요. 그래서 사양산업이 생기게 되겠죠. 가령 우리나라가 70년대에 신발 제조업이 굉장히 융성했는데 그리고 또 섬유산업도 되게 좋았다가 이제 섬유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전자산업 쪽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섬유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똑같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실업상태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회의 구조가 변하면서 생기는 실업을 우리가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 사회가 변화해 가기 때문에 생기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그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해 갈 때 생기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실업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회 후생을 크게 감수시키지 않는 실업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경기적 실업이에요. 경기적 실업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아 나 정말 일하고 싶은데 일할 데가 없네 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정 그러니까 스테레오 타입의 그 실업이 바로 이 놈입니다. 그래서 경기적 실업은 뭐냐면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당연히 일할 데가 없어서 발생하는 실업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업이 크게 이 세 가지로 봤죠? 그랬을 때 완전 고용이란 건 뭐냐면 완전 고용 상태는 그래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존재하는데 경기적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라는 것은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존재하는 상태에서 0이 아니라고요. 얘네들 실업이 있잖아. 그러니까 실업률이 0%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에 완전 고용은 구조적 실업과 와찰적 실업만 존재한다. 즉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실업이 존재하니까 완전 고용에서 실업률이 0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완전 고용 실업률은 뭐냐면 잠재 GDP에서의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재 GDP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일이 있을 텐데 그때는 잠재 GDP는요. 그냥 그 사회가 가장 적절한 상태에서의 생산을 하고 있는 국민소득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완전 고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